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조국성 박사TV입니다. 오늘은 여수시 중앙동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플랫폼에 왔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무슨 행사예요? 괜찮아요? 무슨 행사하고 있습니까? 무슨 행사죠? 혹시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회장님, 어디 계세요? 오늘 무슨 행사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어요. 아, 여기요. 잠깐만요. 회장님이신가요? 잠깐만요. 오늘 무슨 행사하고 있습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오늘 중앙동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프로그램의 한편으로서 쌍봉종합사회박주장과 중앙동주민센터 그리고 중앙동지역사회보장일체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의 어르신들, 이미용 봉사, 염색 봉사, 빨래 봉사, 그리고 건강검진,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 드리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중앙동 지역의 어려운 과정에 오늘 1일 방문 소독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행사입니까? 매년 합니까? 예, 저희가 금년 첫 행사입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매년 2, 3회씩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저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처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이렇게 서류석이 봉사하면서 예, 예.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해서 왔습니다. 네, 네. 여기 또 한 분 또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예, 예. 어떤 행사입니까? 아,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인데 빨래 봉사, 그리고 갖가지 머리, 뭐... 미용, 미용 봉사 이런 기타 등등 여러가지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예. 오늘, 예,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예, 예. 여기는 조옥성 박사TV에서 왔어요. 유튜브 유명합니다, 예수에서. 예,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예. 한 말씀하세요. 예, 예.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봉사로 왔습니다. 아, 봉사하는 모습을 지금 찍어보겠습니다. 예, 예. 아주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하세요. 오늘, 예, 참여했는데요. 예, 한 말씀하세요. 저기요. 예, 뭐가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네. 봉사활동 때 우리가 좋아서 머리으로 왔어요. 아, 머리.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그냥 왔어요. 그냥 놀러 왔습니까? 예. 머리도 하십시오. 이쁜데 더 예쁘겠어요. 예, 예. 아이고, 상당히 많은 일 하십니다. 예. 예. 상당히 고생하시네요. 한 말씀하세요. 오늘 무슨 봉사예요? 봉사하러 왔어요. 아, 그래요? 유명해서 봉사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고생하시네요. 아이고, 예, 예. 예. 아, 여기는 무슨 행사입니까? 예, 예. 이슬빈님. 아, 체크하시네요. 혈압을 체크하고 계시네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혈압부터, 건강부터 여러 가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수시 중앙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루